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숙 약사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시 영도구에서 만수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송약사의 건강상식이라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책을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소요법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읽고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당뇨, 콩팥병, 악순환 고리를 끊다 이런 세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될 것 같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단순히 약국의 지명구매나 또 처방전에 의해서 그냥 약을 건네는 그런 약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체질을 파악해서 질병의 근본을 영양소로서 케어하고 도와주는 그런 상담 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점점 먹을거리는 많아지는데 움직임이 적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 팩트시트 자료에 의하면 당뇨 전 단계의 사람이 1470만 명에 이르러서 거의 전 인구의 30% 정도가 당뇨 전 단계에 돌입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2015년에는 당뇨병 환자가 337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526만 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젊은 사람들의 당뇨병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2022년 신장학회 팩트시트 자료에 의하면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한 사람도 12만 7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당뇨가 오래되면 홍파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고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교정해서 건강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영양소 요법으로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침 한 끼니를 채소과일식을 먹자는 그런 것이 굉장히 열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한 가지 문제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먹는 당은 포도당, 과당, 메가당, 젖당 여러 가지 형태의 당분이 있는데요 이 당분이 각 장끼마다 들어가는 통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이 60 정도로 아주 낮아진 저혈당 상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뇌로 들어갑니다 뇌는 한순간도 포도당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 이하로 되게 되면 고혈당도 위험하지만 저혈당은 더 위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뇌로 들어가는 통로는요 인슐린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곧바로 글루포터 3번의 그 통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임금을 보호하듯이 뇌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저혈당 상태가 되면 사진은 축 늘어지지만 포도당은 뇌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통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서 근육과 지방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슐린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당이 들어가는 통로는요 장에서 나와서 간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일에 있는 당이 바로 과당이고 또 식품청과물에 들어가는 액상과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으로 들어가서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뇌로 들어가서 뇌를 사용할 수 있고 근육에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를 많이 쓰는 학생이라든지 뇌를 많이 쓰는 직장인 또 노동으로 육체적인 그런 근육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은 채소 과일식만 한다면 과당이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데 시간이 걸릴 뿐더러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 좋지만 거기다가 이런 뇌를 쓰는 사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은 굉장히 구조식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과당은 좀 고리가 열리는 형태로 존재하고요 포도당은 닫힌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당분 성분하고 우리의 아미노산의 어느 부분하고 결합을 한 것을 당독소라고 하는데요 과당의 고리가 열린 채로 잘 존재하기 때문에 당독소를 보다 더 잘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은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간으로 들어가서 지방간으로 축적될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에 있는 당보다 더 위험한 것이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는 액상과당인데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단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부 다 액상과당이 들어가는데 이 과당은 포도당보다 오히려 당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것처럼 느끼지만 은근한 우리의 모든 식품에 그런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비만과 당뇨 또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만든 그런 당분이 들어가지 않는 좋은 식사를 하고 패스트푸드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게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어서 우리 몸속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밥을 먹어서 에너지 공장에 미토콘드리아 들어가는 것을 비유를 하자면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장작을 펴서 이렇게 불을 떼려가면 통나무를 그대로 아궁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장작을 펴야 되는데 잘게 잘라야 되죠 그 다음에 아궁에 불을 던져놓으면 밤이 뜨듯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수 6개의 포도당을 탄수수 2개로 자르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작을 패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포라고 생각하면 그 과정은 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도당 6개가 2개로 되어야지 이 2개가 비로소 아궁유 속에 들어가요 그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장작을 뗄 때 부채질을 하면 잘 타는 것입니다 그게 산소죠 그래서 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이 장작을 패는 과정은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무산소 대사 여기서는 2개의 ATP만 만들어지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30개 내지 32개의 에너지가 ATP가 만들어져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 포도당을 섭취하면 나중에는 에너지가 발생하고 나중에 이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서 나오고 또 물이 나오는데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흰쌀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흰쌀 속에는 거의 탄수화물만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쌀눈이라든지 현미의 껍질 속에는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지만 비타민 B1이 들어있는데요 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2개의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비타민 B1, 티아민이 필요한데 그 티아민이 바로 쌀 눈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께서 쌀을 만들 때는 이미 이것은 에너지 대사되도록 다 설계를 해서 만들었는데 인간은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쌀 눈을 깎아버리고 백미만 먹으니까 티아민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젖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몸이 뻐근뻐근하고 몸이 산성화가 돼서 피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비타민 B1, B2, B3가 고함량 100mg 활성형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피로회복제로 판매가 되는데 사실은 쌀 눈까지 먹게 된다면 비타민 B1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젖쌀이 많이 안 생겨서 그렇게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쌀을 도정해서 먹다 보면 비타민 B1이 없기 때문에 피로를 느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인체 내에서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면 천천히 대사되게끔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어렵지만 이런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천천히 대사가 됩니다 그런데 과당을 먹게 되면 이 효소가 작동되지 않아서 무한정 먹어서 지방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의 다르점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 특히 식품 첨가물인 액상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천천히 대사되게 하는 조절 작용이 없이 무한정 간으로 들어가서 지방간을 만들고 당뇨와 비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호르몬이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장에서 분비되는 인슐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제가 책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호르몬을 비유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엄마상 요즘에 엄마상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 밥을 해줍니다 밥을 해줘서 가족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엄마가 돈을 버기도 하고 아빠가 벌어온 돈을 저축을 합니다 이게 엄마의 작용인데 인슐린은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먹은 식품의 에너지 중에 40%는 지금 활동에너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근육에 저장을 해요 근육에 어떤 형태로 저장하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간에도 글리코겐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은 다음에 3시간 정도 되면 40% 정도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찾았어요 마치 우리 현금 인출계에서 돈을 찾아 쓰는 거예요 글리코겐은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현찰과 같아요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배가 고프면 간에 있는 글리코겐에서 또 찾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시간마다 밥을 먹지 않아도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찾아 쓰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 7시간에 밥을 먹어서 약 12시간 내지 16시간 정도 이렇게 지나도 12시간 동안에는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찾아 쓰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버틸 수가 있고요 1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찌꺼기를 다 분해하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까지 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헐적 단식이 좋다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에너지를 주고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요 배가 고플 때 활동하는 호르몬인데 글루카곤이라고 합니다 저장하는 것은 글리코겐 활동할 때 나오는 것은 글루카곤 그래서 아빠는 배가 고플 때 먼저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꺼내서 씁니다 그 다음에 간에 저장된 걸 쓰게 되죠 그런데 아빠는 혼자 다니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빠 친구가 누구냐면 신장 위에 꼬깔 모양처럼 딱 붙어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코티솔 잘 아시죠 그게 아빠의 친구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적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 에너지를 꺼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을 분해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막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부신의 속에 있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글리코겐들을 막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엄마 호르몬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어떻게 다르냐면 지방이 있어도 내 몸에 저장되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찾아 쓰다 보면 지방이 혈액 속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혈액이 당을 올리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찾아 쓸 때 너무 과잉으로 찾아 쓰게 되면 결국 우리의 혈당이 오르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렇게 다 균형이 맞으면 내가 먹은 만큼 적당하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먹은 만큼 적당하게 찾아 쓰면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요 저장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결국은 혈액 속에 당이 많아져서 혈당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를 해야 돼요 돈을 적당히 좀 쓰세요 저축한 거 우리 잔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적당히 써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아빠가 다 통제가 돼서 균형이 맞는데요 엄마가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통제가 안 돼서 막 꺼냈습니다 그러면 막 혈당이 치솟아요 엄마가 언제 병이 될까요? 바로 간에 지방간이 끼고 내장에 지방이 많으면 그 지방이 많아서 인슐린 엄마를 억제해서 엄마가 힘을 못 쓰고 아빠가 통제되지 않는 채 막 쓰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비만과 당뇨의 그런 원리다 생기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이것을 이해하면 비만, 당뇨, 콩밥병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집어넣으려면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니를 먹거나 2끼니를 먹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사이에 간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빵이나 떡이나 과자나 저녁에는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치맥 딱 먹으면서 과자를 먹어요 과자를 먹으면 식품 첨가물 때문에 한 번 뜯으면 끝까지 먹게 돼요 저도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과자를 탈탈 털 때까지 다 먹어요 그러면서 TV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인 거예요 하루 두 번이나 세 번만 딱 나와서 인슐린 호르몬을 세포 속으로 딱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중간에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또 나와야 돼요 또 저녁에도 쉬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결국 쇠장은 고장이 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당뇨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이제 근육에 먼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대체 교회를 해서 근육으로 포도당이 안 들어가니까 지방으로 들어가잖아요 4번 경로를 통해서 근육과 지방으로 포도당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육에 먼저 들어가니까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어떨 때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냐면 근육에 마블링 지방이 근육에 끼게 되면 인슐린 수형체의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지방으로 집어넣자 그래서 지방으로 막 집어넣으면 지방이 쌓이는 게 가속화가 돼서 점점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독성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 막 나와요 그럼 활성산소가 뿜어 나오면서 내 몸이 녹슨거나 마찬가지로 되면서 염증투성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오래되면 근육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지방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내가 먹은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 바짝 마른 뇌당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먹어도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일형 당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때 약을 처방하죠 그래서 설포닐 우레아라고 하는 기초적인 약을 쓰는데요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이 췌장을 막 고혈당 상태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췌장에서 계속 인슐린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은 조절이 되는데 한 3년 정도 되면 인슐린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이 약이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췌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집니다 또 한 가지 아주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당뇨약의 원리가 심장에서 나트륨과 포도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흡수를 해요 그런데 이 재흡수를 못하고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으로 당이 빠지고 나트륨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살도 빠지고 당이 잘 조절이 되는데요 문제는 소변에 당했기 때문에 곰팡이균 감염이 잘 돼서 그 관리를 잘해야 되고 수분 섭취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약들을 쓰지만 더 근본적인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인슐린이 세포한테 딱 배를 눌러요 띵동띵동 포도당 배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줘야 되는데요 이 수용체가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어떻게 고장나느냐 하면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부품으로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서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부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띵동띵동 포도당 배달 왔습니다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수용체가 고장난 거 수용체의 오류가 바로 진정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을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도 세포 속으로 집어넣지 못하고 당뇨병 환자는 겉에 봤을 때 퉁퉁한데 근육으로 포도당이 안 들어가니까 힘을 못 써요 먹어도 힘을 못 쓰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뇨병 환자들은 스트레스 받고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마치 또 비유를 하면 집에 비밀번호가 바뀐 거죠 비밀번호를 바꾸니까 아무리 옛날 번호를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이 오류를 개선하는 것이 당뇨와 비만을 잡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올해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해요 올해는 금연을 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다이어트를 할 때 여자가 쌀이 찌는 그런 경로하고요 남자가 살이 찌는 경우가 굉장히 다른데요 먼저 지방의 종류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피하지방, 내장지방, 이소성지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소성지방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달을 잊자, 장소할 때 소자 다른 장소에 지방이 끼었다 그러니까 지방이 있지 말아야 될 장소에 지방이 낀 것은 이소성지방인데요 예를 들어서 간의 지방이 낀 것 췌장의 지방이 낀 것 심장의 지방이 낀 것입니다 간이나 심장이나 췌장은 평소에 불구수름한 이런 건강한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방이 끼게 되면 누루수름한 지방이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방에서 독성사이토칼이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지방관념, 심근염, 또 췌장의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방은 피하지방이 먼저 끼고 내장지방이 끼고 이소성지방이 낍니다 그렇지만 식사조절하고 운동하면 다행히도 이소성지방이 가장 먼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피하지방이 잘 끼고요 남자들은 내장지방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야식에 술 먹고 안주 먹으면 이렇게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서 어떤 남성들은 임신한 여성보다 더 배가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성들의 내장지방은 굉장히 잘 빠져요 왜냐하면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라는 것이 활성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마음만 먹고 식습관 조절하고 운동하면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피하지방은 이 호르몬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것이 피하지방인데 젊을 때는 S라인으로 굉장히 매력을 내푼 게 되는데요 나이 들게 되면 오히려 D라인으로 S라인에서 D라인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살이 찌는 순서가 틀린데 여성들은 먼저 허벅지부터 찝니다 허벅지, 복부, 몸통, 팔다리 이런 순서로 찌어요 왜 그러냐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그 둘레에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엉덩이, 복부가 굉장히 지방으로 이렇게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지방은 웬만큼 빠지지 않고요 굶으면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근육이 빠지고요 많이 먹으면 근육이 찌는 게 아니고 지방부터 찌는 것이 여성의 바로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성들의 순서는 복부, 몸통, 팔다리, 얼굴 순으로 찌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비교적 살 빼기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아지방과 내장지방은 가두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이 거기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살이 꽤 쪘는데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당뇨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호르몬 때문에 이것이 흘러나오니까 지방이 흘러나와서 당뇨로 가는 것인데 이 피아지방과 내장지방은 그 안에 있는 자체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런데 이소손 지방은 어떠냐면 그것을 보관하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냥 지방이 간에 끼게 되면 세포지리 속에 지방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면서 이것이 막 사이토관을 내 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심장의 지방에 끼게 되면 식분염을 일으키게 되고요 간의 지방에 끼게 되면 지방간념을 일으키게 되는데 10년 된 지방간 또 20년 된 지방간도 식사습관을 바꾸고 이렇게 운동하면 정상간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은 제가 책에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무던한 만베느리다 굉장히 이기는 힘이 강하고 좀 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최장은 다릅니다 최장은요 3년 내지 5년만 최장의 이소손 지방이 끼게 되면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최장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특히나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 사람은요 서양인에 비해서 최장의 사이즈가 적고 지방을 가두는 능력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당뇨병에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체중관리, 식이관리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사망할 때 30%가 암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암이란 단어가 나오던 책이나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위에서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책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암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포 안에 이 세포질에서는 탄소수 6개의 포도당이 탄소수 2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장작을 패듯이 탄소수를 줄이는 이 과정이 이걸 해당 과정, 당을 분해한다 이런 과정인데요 이 해당 과정에서는 2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30개 내지 3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여기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그 경로가 많이 차단됩니다 근육에도 인슐린 저항성, 지방에도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내가 먹은 포도당이 정상적으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이 경로가 활성화되지 않고 대신에 젖산이 만들어지는 2개의 ATP가 되는 이 경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요 여기를 바로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다른 세포에 비해서 수십 배의 포도당이 흡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세포가 굶어죽건 말고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자기의 덩치를 키우고요 다른 세포에 있는 핵산, 지방, 아미노산을 전부 다 자기의 에너지원으로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산소 대사로 되기 때문에 평소에 산소를 잘 들이마실 필요가 있어요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깊게 내쉬우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고요 이 암이 깊어갈수록 헐떡헐떡 하는 까닭이 암세포가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이 경로는 젖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젖산이 많아져서 굉장히 산성화가 되고 몸은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끝판왕이 바로 암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붉은 육류를 먹지 말아라 튀김이나 굽거나 이런 기름 종류를 조심해라 또 여러 가지 암환자가 먹지 말아야 될 환경독소라든지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유청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출산하는 아이들은 적어지고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유 유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그 타겟을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고령층의 타겟을 해서 유청 단백질을 노년들의 근력을 키우는데 먹도록 굉장히 광고도 많이 하고 실제로 분말 타이미노 쉐이크를 해서 유청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유의 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중에서 분지아미노산인 BCAA가 우유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BCAA는 간으로 직접 대사되지 않고 근육으로 바로 대사되기 때문에 헬스하는 분들도 BCAA 그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이는 태어난 지 10달 내지 12달 정도 되어야지 겨우 걸음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아지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걸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유 속에 BCAA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육을 발달시켜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면 맹수가 쫓아오면 송아지는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유청 단백질 속에 BCAA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의 BCAA는 엠토르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엠토르라는 것은 근육을 만들고 동화호르몬 우리의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부정적인 요소로서는 암세포를 발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반대작용에 하는 효소는 AMPK인데요 이 AMPK는 오히려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항암작용을 활성화시켜주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나쁜 노폐물을 이렇게 분해시켜서 유산소 운동,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AMPK가 활성화되고요 근력운동을 하게 되면 엠토르가 활성화되는데 엠토르의 부정적인 요소가 암세포도 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는 IGF1이라고 하는 성장인자도 암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분지 아미노산도 엠토르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근력운동을 해서 유청단백질 드시되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소식하자 또 간헐적 단식하자 이런 내용에 가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소식하면 확실히 장수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을 유전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유전자 중에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텔로미어를 비유하자면 운동화 끈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화 끈에 매듭이 있으면 실이 풀어지지 않는데요 만약에 끈에 매듭이 없으면 실이 막 풀어지듯이 텔로미어가 길면 장수하는 것이고 그것이 풀어지면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그 유전자가 파괴되고 빨리 죽게 되겠죠 그래서 텔로미어가 길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몸에 지방이 끼게 되면 이 지방이 활성산소를 내뿜으면서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게 되고 미토콘드리아는 사람마다 세포 안에 개수가 굉장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병약하에서 누워지내는 사람의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약 천 개가 있다면 운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삼천 개 내지 만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으로 비유한다면 영세한 중소 간의 공업에서 만드는 물건의 질과 양과 대기업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의 질의 양은 형격한 차이가 있듯이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다른데요 비만 하게 되면 결국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고 에너지 대사가 안 되고 결국은 AMPK도 활성화되지 않아서 결국 수명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굽을 때 꼬르륵 소리가 나게 되면 그 꼬르륵 소리와 더불어서 위장 안에 있는 노폐물도 같이 배설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양껏 먹잖아요 그러면 소화효소가 전부 다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을 대사시킬 대사효소까지 소화효소로 바꿔서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내 몸의 대사효소가 적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수명은 효소가 많은 만큼 오래 산다고 합니다 과식하게 되면 결국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소식하고 간헐적 단식하게 되면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자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에는 새끼니를 꼬박꼬박 먹었고 그것을 안 먹으면 제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체중은 평균 체중보다 약간 1, 2kg 좀 오버되는 체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 먹다 보니까 소화효소도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서 무엇인가 그 새끼니를 다 먹으면 부담스럽고 아침에도 활동하기 위해서 밥을 딱 먹고 가면 운전할 때 졸리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의 양을 좀 줄였더니 굉장히 졸리지도 않고 또 저녁을 제가 아침 정신은 밥을 먹고 저녁에는 밥을 먹지 않고요 아주 얇은 만두를 갖다가 김치하고 그렇게 먹습니다 동치미 국물하고도 먹고요 그렇게 되더니 자연적으로 살이 빠지면서 사람들이 좀 젊어진 것 같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이 넘어갔을 때 새끼니를 다 먹는 것보다는 한 끼니 정도는 고구마를 먹는다든지 고구마도 찐 고구마는 당 지수가 높다 그러죠 생고구마를 먹는다든지 야채 과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탄수화물이 아닌 것으로 대체하면 소식의 원리가 되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고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북유럽 쪽에서는 미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북유럽에는 겨울철이 우기이고요 그다음에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벼를 농사 지을 수가 없어서 미를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쌀은 까기가 좋기 때문에 밥을 해서 먹고요 밀은 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거나 국수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밀가루 안에도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밀에다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이렇게 쫄깃하게 수탈을 많이 할수록 쫄깃한 면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선호하게 되죠 그런데 밀에다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하게 되면 글루텐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글루텐이 쫄깃하고 맛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화효소가 적어지게 되고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 일부 중에 글루텐을 먹었을 때 조눌린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눌린이 발현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에 누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장벽이 이렇게 촘촘해서 장내에 있는 어떤 물질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장벽이 느슨해진 것을 장 누수라고 하는데요 장의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비쳐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 식품 첨가물 또 여러 가지 세균들 바이러스가 전부 다 혈액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장 누수가 되어서 아토피 알러지 이런 면역질환의 원인이 되고 항상 가스가 차고 장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장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거기다가 장이 안 좋은 사람은 고포드맵 음식을 절제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밀가루도 고포드맵 음식인데요 밀가루는 올리고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 내 가스를 많이 만드는 고포드맵 음식 재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먹으면 장이 나쁠 뿐더러 가루 상태로 먹으면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당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되면 천천히 당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코 당뇨가 되지 않는데요 빨리 먹게 되면 너무나 빨리 흡수가 돼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새가 없이 바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확 치솟았는데 3시간이 되면 글리코겐으로 저장한 것이 없으니까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럼 또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악순환 되고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장도 나빠지지만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약국에 있다 보면 다이어트 처방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만인 사람이 이 처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겉에 봤을 때는 상당히 날씬한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 처방작을 가져오는 편입니다 이 다이어트 처방약의 원리를 설명하자면 먼저 이 다이어트 약은 교감신경을 흥분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흥분되는데요 교감신경이 흥분되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아주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대신에 부교감신경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소변대변이 안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겠죠 이런 원리로 감기약인 슈도에페드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방이 나오는데요 슈도에페드린을 먹으면 콧물이 줄줄 나오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예요 막 뭐든지 소화액이 나오고 소변대변이 나오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안 나오는 것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던 것을 슈도에페드린을 먹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딱 혈관이 숙지되면서 콧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콧안기약으로 쓰이는데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잤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도 안 잘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슈도에페드린을 몇 단계만 간단하게 바꾸면 메스암페타민 바로 필로폰이 만들어집니다 필로폰을 몇 단계 더 이렇게 바꾸면 펜터민이라고 하는 식욕억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욕억제제 처방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처방을 하고 우리 약국에서는 그 개수를 다 정확하게 세야 되고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를 기록한다는 것은 온화명되기 쉽고 습관성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말아라는 뜻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식욕억제제가 마약하고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엄청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밥맛 없고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살이 안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것을 먹은 젊은 여성들이 여성들은 혼자 안 다녀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학교 다닐 때도 꼭 화장실도 친구하고 같이 다니고 밥도 친구하고 같이 먹는데 다이어트 약도 친구하고 같이 다녀요 그래서 야 이거 먹으니까 살 진짜 잘 빠져 너도 한번 먹어봐 그래서 의사 분에게 또 데려가서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다이어트 약은요 고도비만 환자가 단기간으로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끊지 못해요 왜냐하면 끊으면 다시 살찔까 봐 그래서 몇 년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은 빠질지 몰라도 피부가 엄청 안 좋아지고 우울증까지 걸리고 빼게 되면 요요 현상으로 엄청 폭식해서 더 많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약은 가능하면 먹지 않고 우리의 건강은 정직하고 다이어트도 사실은 정직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한방 다이어트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것에도 함정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방 다이어트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마황이라는 거예요 마황은 기침약으로 쓰이는데요 대롱까지 생기는 한방약인데 이 마황의 성분이 바로 에페드린이에요 그러니까 슈터에페드린과 같은 거예요 교감신경을 흥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잠 안 오게 하고 식어 억제제하는 역할이 있는데 마황을 많이 쓰게 되면 역시 살이 빠지게 되니까 이런 나의 다이어트 약에 뭐가 들어간지 살펴봐야 되고요 한 가지 더 한방 다이어트가 많이 쓰이는 게 방풍통성산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요 이것은 알약으로 만들어져서 약국에도 일반의 약품으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은 원래 고혈압과 중풍약으로 나온 한방처방인데요 열이 많고 실증 체질에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이 먹는 약인데 이런 약을 허쩍인 사람이 먹으면 오히려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한방의 다이어트 약이 어떤 안 좋은 수구를 내보내고 내장에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다하게 먹으면 역시 건강에도 안 줄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굽고 찌고 삼고 이렇게 했을 때 매실 액기스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음식 속에 많이 들어가서도 김치볶음밥을 할 때도 신맛이 나는 이 신김치의 맛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탕을 넣고 볶잖아요 그러면 이 당분이 가열되는 과정에 끈적끈적한 당독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런 당화된 거 말고요 내 몸 속에도 당분이 들어가면 이것이 아미노산의 아민귀와 결합을 해서 당독소를 만드는데요 이 당독소는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당독소인 글리옥살, 메틸글리옥살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 붙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최종 당화산물인 AGS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AGS, 나이가 들을수록 AGS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독소는요 이 아미노산과 결합을 하는데요 혈액도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혈액의 해모글로빈은 가운데는 철분이지만 겉에는 글로블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혈액과 당분이 결합한 것을 당화혈색소 Hb1, A1c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약을 처방할 때 당화혈색소를 참고로 해서 당뇨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5.7 이하는 정상 5.8에서 6.4% 사이는 당뇨 전 단계 6.5 이상은 당뇨 단계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1이 올라갈수록 당 수치는 30 정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은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비장으로 파괴되기까지 약 3,4개월 정도 걸려요 그럼 혈액과 결합한 이 당독소는 3,4개월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3,4개월에 평균된 내 혈액이 당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8이라는 것은 나의 혈액의 8%가 당독소와 끈적끈적하게 결합해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산소를 공급하는 고유의 혈액의 그 기능을 8% 정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혈액은 이렇게 교체되지만 교체되지 않는 조직이 많습니다 눈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특히 신사구체는 아주 정밀한 조직인데 이것이 당화되면 그 기능이 망가지고 당뇨 환자가 가장 치명적으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눈과 신경과 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독소가 뇌에 침착되면 치매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관절에 침착되면 관절염이 생기고 심장에 침착되면 심근염이 생기고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고요 폐에 침착되면 폐섬유화가 되는 것이고 신장에 침착되면 신사구체가 망가지는 것이죠 이렇게 당뇨병은 고혈압, 고지혈증과 다르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당독소를 만들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끈끈한 설탕물로 내 몸이 절여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병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밥을 먹으면 체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혈당 수치가 약 90 정도 되면 체장에서 미리 보관된 이 인슐린이 수분 동안 확 치솟았다가 내려갑니다 이것을 일상분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밥을 먹고 나면 이상분비가 되는데요 수십 분 동안 확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공복혈당은 100 이하 식후혈당 140 이하가 바로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앓게 되면 이 인슐린이 천천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에서 일상분비도 천천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내려가고 이상분비도 겨우겨우겨우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이 곡선이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고요 포도당을 먹었을 때보다 과당을 먹으면 더 많이 올라갔다가 더 많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한 인슐린 저항성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뇨 전단계는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약 10년 정도 지속되는 동안이 바로 당뇨 전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전단계에 있는 사람이 당뇨로 이행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동안의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꾸면서 자신의 체중을 감량해서 내장지방 또 지방관을 내려야지 당뇨로 진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로 진입됐을 때 3년 내지 5년 안에 최장의 지방, 지방관, 내장지방을 약 10% 정도 감량하면 심한 당뇨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3년 내지 5년 사이가 당뇨병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당뇨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고요 당뇨병이 시작된 지 10년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당뇨약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10년,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은 다음에 3년 내지 5년 사이에 나의 체중을 10% 정도 감량하면 굉장히 당뇨 조절을 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감량과 더불어서 꼭 당뇨병을 위해서 조절해야 될 것이 운동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30분 안에 눕거나 앉아있지 말고 걷거나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근육을 만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나이 들어서는 통장의 잔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허벅지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밥을 먹고 5분이라도 움직여라 움직여서 근육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뇨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에 대해서 한 가지 합병증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약간 어려운 용어지만 폴리올 패스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의 과당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과당이 만들어질까 정자가 있는 정랑에서는 정자가 계속 움직여야 되고 정자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과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자 속에는 우리 이세를 만들 DNA가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뇌에 끊임없이 포도당이 공급되듯이 이 정당에는 과당이 공급된다고 하고요 간이나 또 난소에도 과당이 일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치에 의해서 폴리올 패스웨이라는 것이 존재한데요 포도당이 먼저 소르비톨이 만들어지고 소르비톨이 과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는 이 당이 많은 데다가 특히 눈이나 신경이나 신장이 왜 망가지냐면 소르비톨이 과당으로 만들어지는 이 대사 과정이 잘 안 돼요 눈, 신경, 신장에서는 그러면 소르비톨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수분을 빨아들이면 세포가 팽창해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눈이 망가져서 잘못하면 막막증이라든지 황반변성이 될 수가 있고요 당뇨병성 신경증이 될 수가 있고 신사후체가 망가져서 잘못하면 투석하는 것이에요 특히 신경증은요 당뇨병 환자가 약 50% 정도 겪는 그런 합병증인데요 신경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감각신경과 자율신경과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신경이 가장 가늘고 작기 때문에 당독소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경은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전기줄을 보면 가는 전기줄끼리 전성끼리 이렇게 꼬여 있고 이 다발이 다시 모여가지고 굵은 전기줄을 만들듯이 신경도 그렇게 생겼어요 가는 신경들이 모여서 다발을 만든 다음에 신경 다발끼리 만들어서 신경이 되는 것인데요 그 신경 다발과 다발 사이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지나가요 신경 안에도 혈액이 공급돼서 산소가 공급돼서 신경이 사는 것인데요 신경이 당화가 되게 되면 그 신경이 눌러붙어서 혈액이 들어가지 않고 저산조증이 되어서 한두 시간이 되면 신경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각신경은 가장 가늘고 당뇨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망가지는 데요 특히 당뇨 환자들은 발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발이 이제 말초혈관이고 감각신경이 많은데요 요즘에 걷기 운동이 굉장히 열풍이고 또 맨발 걷기를 많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발을 다쳐도 감각신경이 잘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다쳤는지 잘 모르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맨발 걷기 할 때는 전용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런 신발을 신고 항상 발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 발이 상처가 나서 잘못 처치하면 버거시병이 되고 버거시병이 되면 발가락을 절단한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신경이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당뇨병성 신경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은 청약물로써 신경을 만드는 수초리 성분인 비타민 B12도 있지만 감마리룰레산 요즘에 40%의 고함량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당뇨병성 신경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끈끈한 당독소하고 결합해서 내보내는 아주 좋은 청약물이 있는데 바로 나노커큐민입니다 나노커큐민은 좌우 대칭형으로 생겼는데요 그 끝의 구조와 글리옥살, 메틸글리옥살 그 작은 당독소와 탁 결합을 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비가역적인 반응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먹다 보면 혈당 수치도 내려가고 당뇨합병전도 굉장히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당뇨에 좋은 청약물이 있는데요 덕남아에도 굉장히 당뇨 환자가 많습니다 동양인들이 당뇨에 취약해요 2모작, 3모작을 해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거기 쌀은 찰기가 없어서 막 훅훅 날아가죠 그런 쌀을 먹어서 그런지 동남아 사람들은 체구도 작고 좀 날씬한 사람이 많고 비만형이 많지 않은데도 당뇨병에 많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청약물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바나나가 아니고요 바나바의 입 속에 호로솔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져서 인슐린이 나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수용체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의 호로솔산이 당뇨에 좋고요 이것을 넣은 제품들이 굉장히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끓여 먹는 여주가 있죠 여주는 생김새에도 바로 최장까지 생겨서 이걸 먹으면 당뇨에 좋다 이렇게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 여주 속에 있는 카란틴이라고 하는 성분은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잘하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여주를 그냥 끓여 먹기보다는 바나바 잎을 끓여 먹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유효성분만 고순도 고압량으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당뇨 조절을 위해서는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크롬 특히 gtf 크롬, 셀레늄 이런 미네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비타민 B군과 C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들을 같이 함께 넣은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당뇨에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적당한 단백질을 먹을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아미노산 중에서 실크 펩타이드에 들어있는 세린이나 글리신, 아르기린 이런 성분들이 당뇨에 굉장히 좋고요 이 성분들은 바로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미노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크 펩타이드는 가루도 나오지만 요즘에는 액상형으로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체력도 보강하고 당뇨에도 도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쓴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속약서의 영양소 요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아서 직접 찾아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60대 여성인데 약간 통통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화 혈색소가 무려 9.5에 육박했는데요 이분은 공복 혈당도 높고 식후 혈당도 높았습니다 공복 혈당을 잡으려고 하면 지방간을 잡아야 되는데요 지방간에서 간에 그 지방이 흘러나오게 되면 인슐린에서 그 지방이 흘러나오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을 잡으려면 지방간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간에서 활성산수를 없애주는 실리마린과 메티오닌 콜린이 들어있는 이런 간에 제품 하나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주 속에 들어있는 카란틴 바나바 속에 들어있는 코르솔산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는 이 제품 하나 그 다음에 당독수를 결합해서 내보내는 나노커큐민 그리고 신경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마리놀린산 40% 제품 이렇게 네 가지를 드셨고요 약 4개월 정도 지나서는 간에 제품과 이 감마리놀린산을 떼고 두 가지 나머지만 드시게 됐어요 이분이 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당화혈색소가 8점 몇대로 내려가다가 8개월 후에는 무려 7.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는 두 가지 제품을 계속 먹고요 이분은 당뇨약도 드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8개월 만에 2.5 정도가 내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가 쓴 책에는 제가 이렇게 실제로 경험했던 실제 사례뿐만 아니고 전국 여러 약사님들이 상담에서 실제 개선된 사례가 써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콩팥의 구조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콩팥이 하는 일은요 하루에 180리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혈액을 거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는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이 있는데요 포도당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좋은 것은 안 내보내고 재흡수를 하고요 요소라든지 나쁜 노폐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콩팥은 3중에 빗장수비를 해요 채 하나가 있고 또 채가 있고 또 다른 채가 있고 그래서 아주 쫌쫌하게 물질을 거르는데요 좋은 것은 재흡수하고 나쁜 것은 내보내고 이렇게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야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체중이 많으나 작으나 1분당 125ml의 혈액을 거르고요 소변으로 나가는 약은 10분의 1인 1.8리터를 소변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콩팥에서 계속 우리의 혈액을 거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의 125ml를 거르게 되어 있고 이것을 신사고체 여과율 GFR이라고 하고 있고요 직접 우리가 소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사고체 여과율이다 그래서 EGFR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125의 사고체 여과율을 누구나 타고 공평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약 90 정도 되고요 한 살을 먹을수록 1일 정도 이 사고체 여과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60 정도 되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30 정도 되면 굉장히 위험한 단계가 진입되는 것이고 사고체 여과율이 15 이하가 되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체로 들어가는 새 동맥이 있고요 나가는 새 동맥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입 새 동맥 수출 새 동맥 어떤 사람은 들 새 동맥 날 새 동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장에서 단순히 혈액을 거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혈압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를 딱 감지를 해요 그래서 나트륨 농도가 낮으면 레닌이라는 것이 나와서 빨리 수분을 재흡수해요 그러면 이 소금이 나트륨을 이렇게 빨아 들이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져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이 너무 높잖아요 그럼 들어오는 새 동맥을 딱 조여요 조여서 천천히 들어가게 합니다 만약에 이 사고체는 아주 가른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세게 들어오면 다 터져서 망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조였다 이렇게 풀었다 마치 우리가 수돗국기를 잠갔다 틀었다 하듯이 이렇게 이 들어오는 새 동맥에서 이걸 조이면서 늘리면서 들어오는 압력을 조절해요 그런데 이제 혈압이 계속 높았다 그러면 이 센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조이잖아요 너무 조이게 되면 이 새 동맥의 혈관이 두꺼워져요 압력을 받아서 그래서 혈압이 높아도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당뇨병이 되면 끈끈한 당독소가 혈액 속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고체가 방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이 새 동맥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마치 우리가 하수도에서 하수도가 막히게 되면 물이 잘 안 내려가고 쫄쫄쫄 내려가듯이 나가는 곳이 막히게 되면 잘 안 내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물은 많은데 잘 안 나가면 빵빵한 물풍선처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고체와 사고체 사이에 완충 역할하는 게 매산지움이라는 게 있어요 매산지움이 쿠션처럼 딱 보호하고 있거든요 매산지움 사이에도 모세혈관이 다 지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조직에는 혈관이 들어가서 혈액 공급을 해서 산소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가 되어서 이렇게 막혔어요 들어오는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매산지움이 막 증식을 해요 증식하면서 이게 사고체를 누르겠죠 그러면 매산지움 사이에 모세혈관이 다 눌러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매산지움도 죽고 쓸데없는 이게 신장 안에 단백질이 가득 차면서 사고체는 다 눌러져요 그러면서 이 3중에 이 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부민이 빠져나온 거죠 신장이 나쁘면 알부민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혈액이 나오는 이유가 이 거름망이 뭔가 틈이 생겼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 신장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투석을 할 수밖에 없고 투석하면 정말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을 누워서 지내야 되니까 너무나도 삶의 질이 나빠지겠죠 이런 단계가 되기 전에 이 콩팥을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은 첫 번째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모든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새동맥과 나가는 생목이 같이 수축해요 그렇게 되면 콩팥이 나빠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모든 것이 나빠지고 또 암세포도 발현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혈압이 높아도 콩팥이 나빠지고 당뇨병이 있어도 나빠지는데요 한 가지 원인이 고단백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요 탄소수소산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에는 질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먹으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요 암모니아를 간에서 걸러서 요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요소를 콩팥에서 걸러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단백질 식사를 하게 되면 질소가 많아지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단백질을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은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콩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염진통제인데요 스테로이드제가 아닌데도 소염진통제를 먹고서 나는 왜 붙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소염진통제는 좋은 프로스타글란디를 억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새 동맥을 조이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소염진통제를 먹고 붙는다 하는 사람은 양을 줄여서 너무 장기적으로 먹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다 더 신장이 빨리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콩팥이 나빠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지게 되면 사실은 건강식품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 처방하는 것을 왜 먹지 말아라 말을 하거든요 특히 콩팥 환자들은 칼륨이 많이 있거나 일이 많은 채소를 먹어도 콩팥이 걸리지 못하게 되면 전부 다 그 수치를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너무 많이 먹고 사망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환이 바로 콩팥 기능인데요 콩팥 기능에 도움되는 그런 영양소로서 첫 번째로는 나노커큐민인데요 나노커큐민은 당독수를 결합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혈액이 끈끈하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콩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감마이눌렌산인데요 보통 달마지코 종자유에는 8 내지 10%의 감마이눌렌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이 신사구제는 모두 많은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어서 모세혈관이 전부 다 필수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혈관이 모두 필수 지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마이눌렌산이 예를 들어서 10%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오메가6 기름입니다 그래서 감마이눌렌산을 계속 먹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마이눌렌산을 2개월 이상 먹으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이 순도를 높여서 약 40%의 감마이눌렌산이 제품화 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40% 나머지 60%는 또 오메가6 기름이니까 먹으면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60%의 기름마저 효소 처리해서 계속 먹어도 염증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먹으면 신장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국문을 연 지 얼마 안 돼서 방문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바싹 말랐는데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보이고요 라식스라고 하는 인효제 처방을 20알을 처방을 딱 받아와요 딱 받아서 가고 받아서 가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인효제를 많이 먹으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투석을 할 수 있다 계속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무 말이 없이 가셔서 다음에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손님 요즘에 감마리누렌산 40% 제품이 나왔는데 이것을 먹으면 콩팥 기능에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말씀드렸는데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는 안 나타나세요 다른 약국으로 갔구나 내 말 듣기 싫구나 이렇게 판단했죠 그런데 수개월 후에 이분이 딱 나타나셔서 약사님 제가 이사 가서 그간 못 왔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 찾아오셨어요 약사님이 말씀하신 그 제품 한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두 달분을 사가셨어요 그래서 하루 한 개씩 드셨는데 두 달 후에 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굴색이 굉장히 좋아져서 웃었습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하던 것이 이렇게 촉촉하게 얼굴 빛이 좋아지고 뭔가 좋아져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3개월마다 신장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라식스를 먹는 이유가 부어서 먹는 것인데 자기가 투석할까 봐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 먹으면 한 번도 라식스 안 먹고 안 붓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투석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두 달분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 달 후에 또 오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보태지 않고 이 제품은 저에게 생명과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약사되기 정말 잘했다 한 사람이 만약에 저의 상담을 해서 투석 안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제품을 먹어도 다 반응이 다르고 다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이 굉장히 아 콩팥 기능을 좋게 하는구나 이런 경험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치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에너지 대사율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사실 에너지 대사율이 올라가고요 적게 먹으면 에너지 대사율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살이라는 게 찌는 이유는 나이 먹을수록 에너지 대사율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나이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대사율을 결정 지는 우리 몸에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과 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 떼는 것으로 비유하면요 정작을 넣어서 잘 떼면 온돌방이 따뜻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집에 보일러 보일러가 잘 돌아가면 내 몸이 따뜻해지고 에너지 대사가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면서 몸이 굉장히 추위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추위를 타고요 눈썹 가장자리가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우울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전체적으로 푸석푸석하게 붙는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사를 해서 갑상선의 이상이 있지 않아도 무증상 갑상선 저하증이 현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독소가 갑상선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티록신이라고 하는데요 티록신은 먼저 T4라고 하는 비활성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간이나 장에서 T3라고 하는 활성형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몸의 대사를 굉장히 잘 하게 됩니다 에너지 대사가 잘 되는 글루카곤의 상사라고 할 수 있는 호르몬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를 받아서 부신 호르몬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활성형으로 만들어진 호르몬이 T3로 바뀌어야지 내가 살이 잘 찌고 먹어도 에너지 대사가 잘 되고 손발이 따뜻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이 환경독소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세제인 샴푸치약, 컵라면에 코팅된 부분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 또 뜨거운 비닐에 음식을 담아 먹는 건 미국산 밀가루에 들어있는 브롬독소가 또 요두를 이렇게 몰아내기 때문에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추위를 타고 유방이나 자궁의 혹을 만들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환경 독소거든요 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는 요두인데요 이것이 미국산 밀가루에 브롬독소가 많아지면 결국 요두가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갑상선 호르몬이 난로 역할을 하는데 난로가 안 떼면 우리 방이 차듯이 우리 몸이 차고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져서 비만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증상이지만 요두를 하루에 7 내지 15mg 정도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도 되면서 환경 독소가 잘 빠져나갑니다 수온이나 납과 같은 환경 독소도 마찬가지로 요두를 많이 먹게 되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약 1mg 정도의 요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먹음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 몸의 난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신인데요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어떤 체질이 되냐면 거미형 인간이 됩니다 배는 볼록 나오고요 팔다리는 가는 그런 거미형 인간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나와서 뼈를 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되어서 팔다리는 가릅니다 대신에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저장된 지방이 타서 이렇게 살이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이나 부신 호르몬이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사람은 운동을 하면요 내 몸 속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해요 그러면 저혈당이 돼가지고 어질어질해요 그러면 이 저혈당을 해소하게 해서 단 것을 급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수록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단 것을 먹어서 토살이 쪄요 그래서 아랫배는 나오고 팔다리는 가는 이런 거미형 인간이 바로 부신피로 증후군의 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몸 속에서 지방을 꺼내서는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해도 잘 살이 안 빠지고 식이조절도 어렵기 때문에 환경 독소를 몰아내는 요드를 먹는다든지 부신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가라앉혀주는 홍경천이나 또 녹차 속의 태아닌 또 밤낮의 리듬을 돌려주는 시계꽃 추출물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도 있고요 또 부신에 고갈된 그것을 채워주는 영양성분으로서 비타민 B, O, 판토텐산이 고함량 들어있으면서 옥타코사놀이나 마카가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은 부신에 고갈된 호르몬을 채워주는 성분으로서 부신 영양성을 먹게 되면 에너지 대사율이 높아져서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대인의 식습관이 단 음식을 좋아하고 또 운동하지 않는 그런 습관 또 식품청과물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편한 패스트푸드보다는 집에서 슬로우푸드 그래도 한 두 끼니는 챙겨 먹고 또 꼭 운동하시고 여러분의 비만과 당뇨를 잡아서 콩팥병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한번 사서 보시고요 정말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